간장 피는 얼마나 빼? 한 30분. 얇으니까 갈비 젤라면으로 양념 매실, 마늘 이 배도 LA갈비에 내려고? 응 1 4분의 1은 배 1개 양념은 살짝 넣어주면 맛있다. 양념은 조금 넣어야 맛있다. 부근 간장이네. 야채 넣고 양념, 조금 넣어야 맛있다. 파는 양념을 좀 넣는다 이거지? 응 육수가 먹인다 흡수 설탕 밀가루 마늘 바로 다 갈아입다 조금 부어야되지 진간장 먹으면 약간 간이 쎄,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부순 게 간이 맞어 마늘 넣고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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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지글 구워야 되니까 국물이 좀 있어야 돼. 저번에 호주산이었잖아. 그래야 맛있어. 이게 더 두꺼운 거 같다. 호주산은 뼈가 잔뼈가 나와. 원래 옛날에 호주산은 이렇게 LA식으로 하도 LA가 인기가 있으니까 LA식으로 자르니까 그렇게 잔뼈가 많거든. 고춧가루. 여기는 딱 맞네. 눈썰미가 있네. 이렇게 재놔. 이래가지고 몇 분이나 재놔? 금방 구워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재놓으면 이제 연해져. 질기지가 않아. 하루 정도 지나면 더 맛있어. 갈비는. 아 오래 재놓으면. 그래도 너무 오래 재놓으면. 안되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 지나면 맛있어. 그렇지. 우리 죽은 거 있냐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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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갈비 잘 샀어? 응. 잘 샀어. 살도 많이 먹고 두꺼워. 호주산은 얇어. 맞아. 좀 얇더라. 썰는 게 썼더라. 그 갈비가 그런 형으로 썰는 게 아니거든. 이제 LA 갈비식으로. 맞아. 썰으면 뭐. 맛있을 뻔해. 고춧가루. 소금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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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야지. 이게 다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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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. 선생님 축하합니다. 잘 드세요. 이제 빨개지죠. 음 그러네 빨개지네 이거부터 먹어볼까? 겉절이? 빨리 드셔요 맛있어? 음 맛있다 맛있게 겉절이 처음 먹으니까 먹은지는 겉절이가 더 맛있어 좀 짠 거 같기도 하고 간이 다 들어가 맛있어 처음에만? 지금 간이 딱 맞으면 맛이 없어 김치가 원래 갈비도 아주 맛있어 잘 됐어? 맛있겠네 이제 속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 간이 아주 잘 됐네 맛있어 잘 됐네 내가 딱 딱 간을 맞히잖아 정확하게 맞췄네 간을 음 음 이렇게 맛있는 갈비 여기서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번께서 저번에 호주산보다 음 맛있어 내일은 더 맛있겠네 이게 비싸도 잘 샀네 콜라 줄 거 그랬나? 아뇨 아 맛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유 맛있어 아니 이거는 아주 시원해 음 음 음 갈비도 맛있어 갈비가 너무 맛있어 갈비가 너무 맛있어 응 지중도 아주 잘 입었어 응 아이고 잘해 하하하하 박사야 박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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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림국당했다 실력이 있는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국도 먹어볼까 고기 입니다 아필 고기 60 60 70 60 한글자막 by 한효주